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론 이틀 만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는 여론의 등살에 떠밀린 사과가 아닌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따른 사과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란 표현으로 같은 당 남인순, 진선미, 이수진, 고민정 의원의 피해 호소인 단어 사용 주장에 이어서 피해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성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임에도 당헌당규를 뜯어 고쳐서까지 후보를 낸 민주당입니다. 인권위 결과 발표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후보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했으나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우상우 후보 역시 이에 대해 간과하고 있어 염치 실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성희롱 사건을 축소 또는 회피로 일관한 민주당은 여성과 인권을 논할 자격도 선거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비위 문제를 놓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든 이를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판이하게 비교되면서 민주당의 위선과 가식은 더욱 도드라질 뿐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에 온갖 미사역으로 사죄하는 듯한 어물쩍 넘기는 태도는 피해자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하려 했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후보를 내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보궐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철면피 뻔뻔함을 천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